비밀비밀대 안녕 발 인서트 큐트 큐트야 우르르 극방 썸더보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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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꺼세요. 다시 갈게요. 썸더보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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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네, 꺼세요. 오케이 네, 됐어요. 조금만 더 오른쪽 네, 꺼세요. 안녕하세요, 썸더보이즈입니다. 안녕하세요, 팀에서 브레이를 맞고 있는 태오입니다. 아, 동무 머리는 아니고요. 비밀인데, 잔머리네요. 태오 셀드 키리 사오더 셀드 인형 신호 Tony 서비 30 조금만 더 넝 넝 끄흐흐흐흫 낭낭낭 낭낭낭 누구 도대요? 단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당들한테 이거 취재했다고 저는 포켓? 몬스터 고양이네요 아직 다오빠움 다오 다오 어? 하하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또처럼 안된다 . . . . . . . . . 뭐하세요? 빨간불 안 하겠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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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넉덩이 이런 것이냐? 왜 이렇게 몸이 움직여 부리지 않아요? 3겹! 긴팔, 3겹, 패딩 플러스 근육 근육 몇 겹이죠? 지금 알 이겨서 3겹 정도 있어요 지금 엑소시웅이? 놀라 게임 뒤에 멈출 수 없어 왜 연습 중이신가요? 필리핀 행사를 가는데요 피드백 그걸 선보이기 위해 저 영화 촬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영하 2도라고 합니다 저는 뭐 춥지 않습니다 저의 초능력은 아시죠? 영하권에서 자제 사랑하는 그런 초록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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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초록력이 초록력이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좀 커 봐봐 이거 침에서 담긴다고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넌 이상하게 하다 무슨 이상한 거 아니야? 아니 팔꿈치를 뒤로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거또죠? 영하 7도? 영하 9도 됐습니다 지금은 미쳐버리겠습니다 발 인터트 야식 만두래요 어? 만두? 근본 쫄면 먹으면 맛있는데 어 맛있겠다 쫄면 차 극한의 상황에서 그래도 군대에 있을 때보다 나 아 닭걸리잖아 아 닭걸리 오른쪽 해주세요 Q2 캐시아웃 슈트요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정말 재밌게 즐겁게 촬영을 한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게 여러 스텝분들 배우는 데 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안도 마트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깨악